데이터베이스 함수 예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표 1에 작성된 데이터에 구분이 무용에 해당한 예매량의 합계를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G9셀과 G10셀 영역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접 구분이라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무용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또는 A2와 A4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에 G9셀에 컨트롤 V 하셔도 됩니다. 다음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커서를 21셀에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Dsum이라고 입력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로 시작을 하고요. 합계를 구하면 Dsum, 평균을 구하면 D-Average라고 함수를 사용합니다. Dsum이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함수 마법사 창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는요. 현재 함수가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항상 위쪽에 있는 필드명, 제목을 포함합니다. 필드명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를 범위로 지정하시고 데이터베이스에 필드는 우리는 예매량에 대한 합계를 구할 거니까 실제 합계를 구할 필드가 두 번째 필드입니다. 그래서 이 2셀이라고 입력하시거나 또는요. 이 2셀은 현재 범위를 지정한 표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있습니다. 라고 O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둘 다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조건은요. 미리 작성해 놓으셨던 G9부터 G10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가 얼마입니다. 라고 구해지는데요. 그 값 뒤에다가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매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직접 문자를 입력하실 때는 큰 따옴표 문 꺼서 매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눌러주시면 4,751매라고 표시가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계산 문제를 볼까요? 표 2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점이 강북이면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점과 강북을 컨트롤 C, M9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판매량이 판매량을 K2셀을 컨트롤 C, 컨트롤 V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크거나 같다 700이라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지점이 강북이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신 거고요. 만약에 제가 하나 더 옆에다가 강북이거나 판매량이 70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제시가 되어 있다면 이렇게 행을 다르게 하셔서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판매 총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D로 시작을 할 거고요. 평균이니까 Everage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선택하고 더블클릭 그 다음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선택하시고 필드는 실제 판매 총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L2셀을 선택하거나 또는 지금 범위 정한 표에 하나, 둘, 셋, 넷, 네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조건은 지점은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70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조건에 만족한 이라고 범위 정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3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3에서는 표 3에 작성된 사랑의 집에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에 홍보부에 해당한 사원의 수를 세워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집에서 카운트를 하실 건데요. 조건이 부서명이 홍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명과 홍보부를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C24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조건을 직접 키보드를 이용해서 작성하셔도 되구요. 복사,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조건 작성이 되셨다면 커서를 2, 25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할 건데 사랑의 집에 표시된 데이터들은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D라고 입력하시고 카운트를 쓰시는데요. 디카운트는 숫자로 표시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합니다. 여기는 숫자가 아니니까 디카운트 A란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사랑의 집이 입력된 C24를 선택하거나 또는 하나, 둘,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구요. 조건은 부서명의 홍보부라는 조건을 작성한 C24부터 C25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누르는데요. 구한값 뒤에다가 현재 예제에 명을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뒤쪽에 가셔서 M% 연산자 입력하시고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세 번째 표 살펴보셨구요. 네 번째 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회사가 상공전자인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조회사가 상공전자라는 조건인데요. 따로 조건을 별도 위치에 작성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작성된 데이터 안에 제조회사와 상공전자를 범위를 지정해서 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최고와 최저 판매 차이를 구하라고 했는데요. 상공전자의 최고 최저가, 판매가의 최고와 최저가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M25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등호 입력하시고 조건에 만족한 D로 시작하구요. 최대값을 구하겠습니다. Dmax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 필드는 판매가에 가서 라고 L14를 선택하거나 또는 현재 범위 정한 표에 하나, 둘, 셋, 네번째 있습니다. 4라고 넣으셔도 되고 제조회사가 상공전자라는 영역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구요. 구한값 뒤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최소값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min을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그 다음 필드는 판매가 조건은 제조회사가 상공전자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눌러서 최고저가에서 최저가의 차이를 뺀 차이집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5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역이 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이 안산 조건을 따로 입력하라고 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현재 입력된 데이터 C28셀과 C29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산 지역에 동호 회원수를 D39셀에다가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디카운트 사용하시면 될 것 같구요. 가입 연도에 숫자가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디카운트 함수로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커서를 D39셀에 갖다 놓으시구요. 디카운트라고 입력하시고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들 중에서 필드는 숫자가 있는 필드가 가입 연도입니다. D28셀 또는 4라고 입력하시고 조건은 지역이 안산이라고 입력된 C28셀부터 C29셀을 선택하고 확인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맨 뒤에 가셔서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을 입력하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표 5의 내용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표 6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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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면서 조건을 I39셀부터 시작해서 작성하는데요. 성별 남을 선택하고 컨트롤 C I39에다가 컨트롤 V 영어 점수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남이면서 90점 이상 이라고 크거나 같다 90이라고 입력하시고 다시 성별을 여를 선택하고 컨트롤 C 남 밑에다가 붙여 넣으시고 수학을 선택하시고 영어 점수 영어 옆에다가 컨트롤 V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크거나 같다 90이라는 조건을 줍니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는 영어 점수가 90점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자인 경우는 수학 점수가 90점 이상인 데이터에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L 40 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The Average 더블클립 함수 삽입을 누르셔서요.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필드는 우리는 총점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총점을 선택하시고 조건은 성별부터 수학까지 작성하셨던 I 39부터 K42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실습하셨던 내용이 맞게 작성이 되어 있나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요. 클릭하셔서 실습한 내용과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 살펴보셨습니다.